지난해 증권사 해외 현지법인의 단기 순이익이 62% 넘게 급증하면서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 13곳이 해외에 운영 중인 현지법인 55곳의 순이익은 3,627억 원으로 전년보다 62.3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홍콩과 베트남 등 7개국에서는 위탁 인수수수료 수익과 이자 수익이 증가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. 반면 중국과 싱가폴, 캄보디아 등 해외 현지법인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 제한과 판관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적자가 발생했습니다.